네, 이어서 다음 참가자를 모십니다. 어서오세요. 네. 오, 분위기 있어요. 네, 반갑습니다. 본인 소개 멋지게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성남정보고등학교 2학년을 다니고 있는 방민수라고 합니다. 감사합니다. 성남정보고등학교 2학년. 학교에서 머리 뭐라고 안 그래요? 머리는 방학이고, 그렇게 뭐라고 안 그래요. 학교생활 중시라면? 몸 잘해요? 잘은 못해요. 어떤 거 준비했어요? 랩 더파이어 거, 테이크 더큐 트레이닝 준비했어요. 랩? 랩터가 되고 싶어요? 네. 알겠습니다. 음악도 준비되어 있고? 네. 멋진 실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 주세요. 박수 박수 T-Y-N-A-M-I-C-E-K-O-M-U-G-M-E-S-M-E-H 하늘 위로 좀비 튀어올라 내 꿈이 어둡고 좁은 방은 극도로 불안해 두꺼운 구름은 이미 비를 퍼붓고 난 이마와 가슴 파괴 성호를 긁고 어린 시절을 떠올려 귀엽며 듣고 나던 날 그라디오 맑은 날이 오길 그저 맑은 여자 맑은 날 그날이 오길 하늘에 가까워 우리 집 바깥에 첨두소리만 가득히 흙물을 닦아주던 것만은 없고 아파도 안개져나 이불을 덮고 한숨을 낙게 져고 일어나려 내 그림자마저 날 괴롭혀 본래 손을 뻗어 딱이오 볼륨을 높여 빗소리보다 노래 소리 커질 때 비강호보단 눈물이 짙어질 때 봄만 잠든다 두 마찬 문과 빗소린 숨어있는 봄만 잠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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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꼬만 더 나 세상 울타리가 돼주진 않더라 나의 어린 꼬마 두 눈에 세상 이제 빛으로 머무네 질문이 질문에 꿀을 끓어 시무네 TV 속에 사람들은 우고만 했는데 엄마랑 아빠는 왜 울고만 했는데 책에 나와 행복이라 도대체 뭐지 아빠의 편지 그리고 그가 예뻐지니 슬프 미안하다는 얘기만의 슬프 슬픈 얘기도 없는데 왜 자꾸 슬프지 비오는 밤이면 난 더 웃지마 그 꼬마 문둥이 만든 꼬마 아홉 살 짜리 꼬마 세트 뮤직비디오 보면 세트 뮤직비디오 보면 제체 세트 뮤직비디오 보면 제체 세트 뮤직비디오 보면 제체 세트 뮤직비디오 보면 제체 네 고맙습니다 잘 들어갔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